대전시가 12구 참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인파 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세부기준은 인파 흐름의 정황을 파악하는 경계 설정과 행사장 안전사고 대비 집중구역, 안전사고 대비 대피와 분산로 등 안전확보 수단 기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계단과 골목길, 대피 분산로의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공간 확보 기준도 마련했으며 특정 지역의 실시간 인파 밀집도 예측 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